24년차 커플이면 거의 뭐 약간 사실혼 아닌가요? 약간 사실혼 아닌가요? 사실혼을 넘어선 거죠. 사실혼을 넘어선 거죠. 이건 인정, 이건 인정. 사실혼을 넘어선 때쯤 이제 졸혼이, 졸혼. 지난주 사고한테 배우고. 졸혼, 졸혼도 있죠. 그런데 두 분 별명은 청년 부부인 건 아셨어요? 들어본 적 있으세요? 네,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불리고 있다라는 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. 누가 봐도 지금 아빠, 엄마. 어? 그러네, 복장이. 누가 봐도 지금 아빠, 엄마. 어? 그러네, 복장이. 어? 그러네, 복장이. 보컬이 좋아하는데. 엄마 오늘 생일, 엄마 오늘 생일. 복장이. 청담동 사모님같이. 청담동 사모님같이. 사실 오늘 이제 두 분 모시고 저희가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도대체 두 분이 이제 한 작품에 출연하시고 감독과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